누가 보검 7장 11절로 1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차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더 복된 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잘되고 역전되는 사람들이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이도 예수님이 역전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네가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고 역전되게 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역전되게 하리야 나인성의 죽음을 따르는 상녀의 무리를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길이었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녀를 따르면서 슬퍼하였죠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장례는 참 슬픈 장례였다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그전에는 남편을 먼저 잃었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아무도 그 안타까움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죠 발걸음을 되돌리죠 아멘 그들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고 다만 함께 울어주는 일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역전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의 이 밤을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이 잘 되게 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항립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그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밤이 아무리 깊다고 누가 아침을 앞당길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을 앞당길 수는 없지만 기다리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역전되게 한다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 시를 부릴지라도 반드시 기뻄으로 그 단을 거두어 온다 그랬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는 너무 힘드니까 씨앗을 뿌리면서도 울고 부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 나는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울었는데 거둘 때는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거두게 되는 기뻄으로 기뻄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다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과 슬픔을 역전시켜서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나인승에 사람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슬픔의 행렬을 기뻄으로 되돌리시는 오늘 이 주님의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역전되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첫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이 그 마을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더라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 장래는 참 슬픈 그런 장래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독자라 그랬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알고보니까 그 어머니도 과부더라 그 말은 남편도 먼저 그렇게 앞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더라 슬픔을 함께 위로하려고 나오는 거죠 함께하면 그 여인이 이 슬픔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하더라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도 그저 그 슬픔을 위로할 뿐이지 그 슬픔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속절없이 상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 상례를 멈추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례를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고 그 슬픔을 기뻄으로 바꾸시더라 슬픔을 기뻄으로 바꾸시 오늘도 우리는 그저 슬픈 자들 위로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속절없이 지구가에 대한 우리 슬픔들을 그리스도인 줄 믿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불을 보시고 불상이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장래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알고 보니까 청년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청년 여기 헬라어에서 청년이란 단어를 쓸 때는 관습적으로 남자들이 마흔을 전후한 마흔 아래의 사람들을 다 청년이라 그래요 이 말은 이 아들이 꼭 마흔 살은 되지 않았지만 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른이나 거진도 되었으면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남편도 먼저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들은 독자입니다 그렇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그 여인에게서 그건 아들이 아니죠 남편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앞세우니 그 여인은 얼마나 그 마음에 이제는 내가 믿을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앞이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을 앞세울 때는 아들이 있으니 그래 내가 이 자식이라도 어새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아마 눈물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먼저 가니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다시 바꾸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됐죠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도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런 가능성도 없고 저런 가능성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의 계술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오늘도 그것의 주인이시며 움직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혹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세요 최근에 저에게 몇 분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조차 없다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할 걸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복된가 만일 저분들이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 저 절망의 날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과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 임하기를 추구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15절로 16절을 기록합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더라 이 나인성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나사로라든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아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는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어떻게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돈이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내 마음을 바꿉니까 엉망금을 가지고도 날마다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날들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행복을 주냐고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냐고요 제가 아는 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돈에 소망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나봐 저는 목회자의 복 중에 하나는 내가 살지는 않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래도 볼 수 있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은 고백합니다 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서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분명한 그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돈이 우리의 목숨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믿음은 죽음도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의 주님만이 가장 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그어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날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옵소서 오늘도 역전될 것입니다 내일도 역전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성도는 마지막이 복된 자이니 오늘 고난을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길 바라요 밤이 깊다고 소리친다고 아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속절없이 기다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새벽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역전되게 하리라 주님 안을 붙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